안녕하세요 헉스주니어입니다 오늘은 네이처하이크 12X 에어텐트 접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에어 밸브를 열고 신나게 바람을 뺍니다 이제 에어텐트 바람이 빠질 때까지 멍을 때립니다 고압 에어펌프로 빼면 빠르고 확실합니다 돈이 좋아! 무식한 헉스는 오늘도 노가다를 합니다 텐트 모서리 스킨을 잘 접어줍니다 반대쪽 모서리 스킨도 접어줍니다 이제 신발을 벗고 텐트 위로 올라탑니다 텐트 지붕 삼각 꼭지점을 잘 펴서 놓습니다 뒤쪽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어줍니다 뒤쪽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어줍니다 여름에 이집하면 많이 덥습니다 캠핑은 노가다 이걸 꼭 해야해 이제 한숨을 한번 쉽니다 4등분에서 접습니다 첫 번째 접는 중 천하온 에어빔을 쑤셔 넣습니다 네이처하이크 12X는 전실 바닥부가 없어서 접을 때 상당히 짜증납니다 헉스 엉덩이는 더 짜증납니다 두 번째 접는 중 반대쪽도 동일하게 두 번 접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두 번 접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바람을 완전히 뺀다 입니다 이제 절을 합니다 이제 돌돌 말아 접어봅니다 에어빔에 바람이 남아있으면 접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접는 게 힘든 이유가 바람을 완전히 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멸치가 성공했네요 멸치가 성공했네요 이제 거적튀기 같은 끈으로 묶습니다 수납 가방에 잘 넣어봅니다 수납 가방에 잘 넣어봅니다 멸치도 하는데 여러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멸치가 힘 자랑을 하는데 수납 가방에 잘 넣어봅니다 끝 끝 끝 끝 끝 끝 끝